처음 딱 봤을 때 엄청 좀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. 좀 사람을 잘 챙겨주고 처음에? 네. 처음에. 처음에. 이건 아니고요. 아무튼 잘 챙겨주고 그리고 모르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되게 뭔가 옆에서 팁을 많이 주는 그런 친구고 그리고 이제 되게 팀에 분위기를 확 올려주고 이제 텐션이 다운됐을 때면은 좀 약간 몸으로라도 웃겨서 저희한테 텐션을 좀 올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정말 뭔가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그런 친구라서 보면은 되게 이제 멤버들의 이제 그런 텐션도 올라가고 되게 매력 있는 친구일 것 같습니다.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엄청 좀 잘 챙겨